내꺼 올려주면 나야 땡큐지 이러면 올라갈꺼야 여자애랑 남자야 한 20대쯤 되보내들이와서 옷받고 이쁘다고 엄청 물어보셨어요 어떤거? 아 그래? 8억을 해 그 손흥님꺼도 한참 보다갔어요 여기가면은 그 집 여자친구가 도색이 하고싶은가봐요 꼬셔요 남자애봤고 여자애봤다고 꼬셔요 한참 묻더라구요 이거 뭘 보다가 방아이지될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봐도 어린데 이 밑에 여기를 뭔가 받쳐야지 아 안밀리게 핸드폰 받쳐야겠다 이쯤 되면 기동전사 도움 이런걸로 이름 바꿔야되는거야